안녕하세요. 이신비입니다. 이번에 디끄랑블 스튜디오에서 조명 세팅을 새롭게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샘플 모델을 할 겸 바디 프로필, 수중 바디 프로필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촬영 준비를 해볼까요? 수중 바디 프로필에는 특별하게 준비되기 따로 없지만 비키니가 조금 날리는 게 예쁠 것 같아서요. 옆에 끈이 긴 타입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촬영 촬영 잘 흔들리죠? 촬영 준비 완료. 사실 이날 수중 촬영만 세번째여서 따로 준비할 게 없었습니다. 메이크업도 다 나와있었어요. 왜요? 디끄랑블 스튜디오가 많이 웃겼어요. 방탄에 있는 거 가지고. 자 그럼 촬영하러 가볼까요? 수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사다리를 잡고 내려가야 되는데요. 저는 음 여기다가 핸드폰을 설치해 놓을 생각입니다. 따로 뭐 방수키트 같은 건 준비하지 않아서요. 그냥 조심히 촬영해 봐야죠 뭐. 조심 조심. 고! 네. 네. 오우. 미안하니깐. 왜있어? 왼쪽 왼쪽. 왼쪽 왼쪽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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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 왼쪽 왼쪽. 왼쪽 왼쪽 왼쪽. 샬넬 샬넬 고개 살짝 오른쪽 위로 왼쪽 위로 왼쪽Л이이 마구로 오른쪽 오른손! 에이! 안녕 발만 빠졌어요 안녕 저 젤인데 빠지네요 네 바로 갈까요? 네 정면 정면이죠 네 고개 살짝 오른쪽 위로 왼쪽 위로 그렇지 오케이 앞으로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빛들은 그래? 네 으흑 힘들어 으악 남편 슬픈 ок 오 으 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